반갑습니다. 함께 전파기지국을 분석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종목코드는 065530이구요. 현재 시간은 2021년 2월 4일 오전 10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몇가지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저는 전파기지국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 올려드리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으로 상당히 많이 겹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첫번째로 말씀을 올리고 싶고 두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어떤 판단도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을 올리면서 전파기지국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파기지국은 대표적인 중계망 전문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또 지하철, 지상, 터널 구간의 공용무선 기지국을 판매하고 운용시공유지보스 사업을 영위 중에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을 따져보면 2020년 9월 3분기 연결 매출 기준으로 해서 총 매출액 570억 중에 기지국 사용료 매출이 280억, 통신시설 분야 매출이 290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파기지국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이동통신기지국 공용화 사업이라는 건데요. 이 영역은 기업 간의 경쟁이 발생하면 무분별하게 기지국 중계망을 건설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도시 위관이나 자연환경, 중복투자라는 자원 손실이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일찍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국가와의 계약을 맺은 전담 사업자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계약을 맡은 전담 사업자가 전파기지국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의 기지국 공용화 전담 기업은 본 전파기지국인 것이고 확고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전파기지국은 총 360억을 투자해서 사용료 매출 증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계약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로 현금 결제를 하는 시기이고 어음도 10% 정도 하는데 떼일 걱정도 없고 사업이 취소될 리스크도 적습니다. 국가가 추진을 하는 도시계획에 참여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전파기지국 성장기업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수익률은 1.09 되고요. 현금으로는 그만큼 되고 있다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은 2,400억, 발행주식수는 5,280만주, 유동주식수는 2,210만주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기지국의 매출을 보시게 되면 이게 그럴싸하게 올라간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럴싸하게 내려가는 것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판매처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매출이 발생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방어주예요. 사실.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사람들이 중계만 안 쓰는 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얘네가 그냥 여기서 안주할 거냐 아니면 추가적인 외형 확장을 시도해줄 거냐 그것만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회사가 영토 확장을 하는 거잖아요. 보시면 전파기지국이 삼성, 네이버, SK, 5G 특화망 통신사 참여 소식 이런 식으로 하면서 5G 깔아주려고 원래는 이제 국가화만 했었는데 이제는 사기업 그 기술력으로 인정받아서 사기업들과도 이렇게 특화망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출 상승도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세계 최초 자동차 커넥티드 서비스에 참여를 해서 이게 뭐냐면 이제 자율주행 코스를 필수적으로 차량이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다 보면은 이 차량이 보행자 안전 그리고 차량과 차량 간의 안전 이런 걸 따져봐야 돼요. 그걸 위한 이제 상호간 위험 정보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단말기를 이제 설치하는 그런 버스들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전파기지국이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와이파이 방식의 차량 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커넥티드 서비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계 최초로 지금 서울시랑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잘 되고 물론 잘 될 거예요. 얘네들이 안 되라고 이걸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돈도 많이 투자를 하고 돼야 돼요. 네.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이 세계 최초로 이걸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커넥티드가 이제 필요로 하게 되면 전파기지국이 세계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전국은 물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승 가능성이 농후하게 존재한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전파기지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주식시장은 변동성이기 때문에 회사 가치가 변동이 없더라도 주가는 변동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수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유의미한 이제 거래세 얘가 나와주고 윗골에 한번씩 그려주면서 매수를 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 이 지지선이 강하게 받침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소스와 함께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그런 여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할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상으로 전파기지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이제 저희 사이트에서 무료 종목을 이제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검색창에서 AP투자연구소를 이제 검색하시면 요 상단에 이제 검색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타고 이제 들어오시면 가운데에 이제 라이브 녹색으로 이제 깜빡깜빡 하시는 거 보실 수 있죠. 여기서 이제 2021년 무료 추천주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저의 소장님의 종목 리스트 그동안 리딩을 하셨던 이 리스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오늘은 이제 2월 1일이니까 2월 1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시면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댓글 리딩을 해주시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시 49분부터 뭐 김용재 소장입니다 하고 이제 인사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고 그리고 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봐야 될 어떤 그런 공지사항 같은 것도 남겨주셨네요. 예 그리고 이제 전날 미국 증시 같은 좀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지표들도 확인하실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셨고요. 또 이제 9시가 딱 되면은 이런 식으로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현재 시간 9시 00분 코이즈 현재가 3,050원 매수하시면서 1차 목표가 3,140원 그리고 뭐 이제 손절과 2,920원으로 대응합니다. 같이 이제 세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리딩을 해주시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장의 흐름과 함께 이렇게 뭐 드래곤플라이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런 말씀과 함께 지속적으로 리딩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거나 뭐 이후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과 같이 검색을 하셔서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